안녕하세우 투비점 달리 노블벌 챔피아는 낭만의 극치명타 한방 이천댐 쓰레쉬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뉴메타 중에 하나죠 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성공을 한번 해가지고 난이도는 높지만 완성을 시켰을 때 정말 미친듯한 뽕맛을 느낄 수 있는 이 한방 원콤 쓰레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옅다 걸어 들어주시고요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선제공격 그리고 황급 들어주고 후반의 공격력을 많이 얻기 위해서 절대 집중과 폭결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한방 쓰레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맨날 맨날 도전하던 건데 사슬 채찍을 북한으로 올려서 한번 해보자고요 AD의 미래에서 점점 세지고 마스터하면 200% 되는데 이걸로 평타 한방에 시병타까지 터지면은 거의 신이 된단 말이지 물론 그렇게 할 거면 드레이븐을 하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알파노 무한으로 강해지는 평타를 소유한 몇 안 되는 챔피언 쓰레쉬와 세헤나죠 참고로 오늘은 밀리오와 나미까지 같이 격들인 쓰레쉬이기 때문에 도대가 됩니다 다리우스 무섭네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어 있네 안녕하세요 어 저거 할 줄 아는 다리우스인데 이게 한번 모아볼까? 이라바리야 어 타이밍에 맞춰서 했는데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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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 야미 어 스탯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아 레벨업하네 어? 짱 어어 이 두개 찍어 오늘 이 강화할 거야 그냥 어 아니 아니 아 심한 말 나쁜 말 일단 얘가 근데 데미지가 결국은 AP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반 효율이 좋지나 아 아 어? 나이스 에이 이 미친 자리만 흐흐흐 이거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화나는 것도 그럴 수 있죠 바리우스니까 신발은 이거 하나 갑시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르반이 와서 다이브 온 걸 수도 있잖아 고마운 거였네 내가 주제를 몰랐는데 잠깐만 한 번 똥꼬에 힘 쫙 줘? 좋아 다 모았어 다 모았어 가버려이 땋 땋 아아 아니 아니 아이씨 오스텍은 아니야 땡 땡 밀고 땡 땡 땡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죽을 뻔했네 이게 다리우스가 나를 땡길 때 나도 맞춰가지고 같이 밀면은 맞는 딜을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되네 자 밀어주고 그렇지 그냥 저렇게 땡길 때 어? 친구로 몰랐지? 뻔하지만 뭔가 할만했어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상대로 CS도 압도하고 있고요 나쁘지 않다고 선제공격까지 있기 때문에 더 럭키비키지 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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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 공격력 150 이제 이 한방에 무려 300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450이죠 쒸 쒸 쒸 쒸 쒸 쒸 어허 한 대 두 대 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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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할만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물약 빨리 빨랐으면.. 죽였는데 까비 일단 징수 가서 바로 다음 템 무한의 대거 중간에 마관신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폭쇠 어 폭쇠 갈까? 괜찮은데요 그것도 폭쇠로 돈을 추가로 더 많이 먹는거지 개소리였구요 사실 왜냐면 얘가 AP갤수 있으니까 일단 임피가자 어라 끌어봐 한번 그렇지 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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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쭈! 쭈악! 너 못 와 이제 끝났어? 기 모을게 쭈! 어어? 쭈어어? 개에에에에?! 오히려 이 쓰리씨는 50분 게임 가야지 강한거 알죠 열심히 먹어 그치 스택도 열심히 먹어 가리우스 가라 형타인데 그냥 갈구기 전에 어? 어 위라! 아니 거기서 가! 아나무인 오무안 방자한 녀석 포탑 딜링 타임! 여기까지 자르방 근처에 있으니까 한 입만 더 먹자? 고맙다 아 따디 그냥 즉 가죠 즉 가지 말죠 이거 이속 심리전 걸어가지고 이끌게 해보자 아 아 아 니엠 니엠 잘가 니 출혈 맛있다 다리우스한테 출혈이 있어서 고마워 오늘 이렇게 라인전 끝! 아 나 잠깐만 재밌는 거 생각났다 그불도 가면 치명타 터지잖아 그불 인피 갈게요 어 얍 얍 얍 얍 더마 야하 다르반 아주 잘 배운 친구였네 내가 초반에 무시해서 미안하다 제대로 정글 할 줄 아는 펠론급이라 말할 수 있어 스텝에도 치명타 터지게 하는 미친 보거님 P급 블루 있나? 뭐 있네? 여기? 자 얍 아아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일단 그래도 인피 나왔구요 자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보는 이 한방 데미지 아 590이네 치명타 터지면은 또 추가적으로 500 데미지 주니까 아주 세죠 얍 얍 얍 얍 속박을 한 번 더 걸면은 어 그렇지 큐 아 어? 이거 왜 내가 먹어? 징수랑 성공이 같이 터졌나보다 나이스 얍 얍 얍 얍 아 그냥 5만을 갈까? 그 불구하지 말고 약해지고 그래 죄송하지만 번복 좀 하겠습니다 5만을 가서 무한으로 공격력 늘리죠 1대 만족 1대 만족 1대 2대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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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잊었는데 오히려 좋아 아 쓰레쉬에 근데 단점이 평타 모션이 너무 길어서 이건 어 그리고 이제 AP들이 좀 많아졌으니까 마감까지 올리죠 그리고 이제 밀리오가 왜 필요하냐 밀리오에도 이 펜시브에 추가 데미지가 있고요 밀리오 W에 타거리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면은 굉장한 시너지가 날 거란 말이죠 나미의 이 물방울도 있으니까 심지어 나 한방에 신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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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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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! 평! 평! 안 돼! 아우 둔탁해 둔탁하지만 강하다 어? 앙! 어 그래 그래 깡! 한 대 더 깡! 나의 채찍이 느껴졌구나 깡! 깡! 안 돼 이거 오지마 안 돼! 깡! 아니! 깡! 깡! 클릭만 하면 돼! 이것이 한방 스낵이니까 좋았어 이제 이 한방에 1,100이야 깡! 와 이제 2,000 뜹니다 하이브리드로 만약에 남이나 그런 애들 있으면 한 2,400까지 터지는 거죠 지금 성공으로는 600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뭐야 너 이렇게 될래? 자 기 한번 모아 기 모아서 천으로 때려야 돼 어? 깡! 고맙다! 깡! 성공! 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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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 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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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 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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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빙타는 아쉽게 되었어요 한방스래시 성공 어 coincide 잠깐만 잠깐만 깡악 헷내려 했는데 얘들이 안 끼네 안 되겠다 진짜 상상으로만 하던 빌드 온 상상으로만 가던 빌드 아 안돼 자 오늘도 낭만의 일본섭 탐방기 한방 36 성공 56,000 33분밖에 안 됐네 최고 데미지는 2300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치명타 최대의 피해가 뜨긴 하는데 쓰레쉬한테 별로 의미가 없죠 가장 강력한 치명타 1067 마법이 훨씬 높다는 거죠 혼자선 좀 구렸지만 조합을 밀리오 나미를 맞췄을 때 미친 새끼가 돼버리는 한방 쓰레쉬 성공! 일본 서버에서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말도 안 되는 뉴메타들이 있다면 댓글로 해주면 제가 좋아요 가장 많은 거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끝! I'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가 두둥